불법 음반 불법 음반은 사지도 보지도 듣지도 맙시다 무서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져가는 불법 음반 부정식품이 신체를 병들게 하듯 불법 음반은 당신의 자녀들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의 방심이 한창 욕구에 찬 당신의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러한 불법 음반을 우리 모두 무서운 신종 전염병을 퇴치한다는 마음으로 근절하여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정신과 밝은 사회 윤리를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